아 여기 옷 닦고들 왜 이렇게 많죠? 나 이거 맞게 막혀 봐야 되겠다 맞게 막고 뭐 한다고요? 자루 한다고? 내일 일해야 되.. 아 내일 운동해야 되니까? 응 운동 열심히 하네 일어나세요 찐님 일어나세요 11반 뻥 4 설대폭 하나 폭 3개 떨어졌어 A에 센터 안보여 지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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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마아 8번 뭐야 아씨 8번 방해져 몰라 4번 붙였잖아 10번 다운 나 1번 보러 간다 4번 10번 뭐야 얘네 없네? 여기가 8번방 갔어 8번방 갔어 8번방에 있는 애가 죽은건가? 하나 잡았어 울베까지 한 번 땡겨놓을거야 울베 A씨 저거 내꺼였는데 C가 먹었네 감사합니다 잘잘합니다 먹고 살고 살아야죠 와 8번방 C 딱 쫑으리라 겁나 빨리 들어왔네 걍 찔렀네 8번방을 B지 한번 가볼게요 건가 함 룰 와 이 resin 거든요 시dev flz 룰 바로 큰 룰 됐어 하나 4번방 왔어 4번방 왔어 하나 하나 2번 하나 우리 8번 안보지 또 몰라? 2번 다운 4번 하나 다운이고 아니야? 2번 보고있냐? 멀리서 봐 여기서 4번 하나 있어 10번 다운 2-1 라스트 잡으러 간다 와아 샷커냐 아씨 아프다 잡된다 뭐가 잡되는데? 샷컨 겁나 아파 샷컨은 원래 한방이잖아 이번에 있는 놈이 샷커뉴스 아 지금 삐지야 그러면 샷컨 그 모퉁이 조심해야겠다 삐jä피 퐁 나 이제 끌게 13번 대피해 13번 대피하라 akedown 우린 8번방 하나 먹힌고 땀 4방 뭐 이렇게 올라가 다운 8번방 하나 있었고 탈방 사람 방 사람 방 아니야 아니야 대문 대문쪽이야? 야 이거 잡으러 나와? 이거 나오네? 나올 줄은 몰랐는데 누나 완전 우습게 만나보다 스나인데 나 무서워 몰랐어? 나 지하스나 갈게요 명함 끼고 다니란 말이야 아니 이거는 어차피 게임 들어오면 보이지도 않는데 명함을 끼고 당겨야 애들이 아! 이러면서 못 나가지 센터하고 이거 이쪽 하나 아이씨 이쪽 봐라 비 많다 비 많다 비 많다 에이 바로 비 올라온다 8번 들어가 8번 조심해 시야맞아 시야 시야맞아 바로 오케이 아이 뚫렸다 8번 아아 4번 8번 다 올라와 아 샵권 이거 뭐야? 아 에이 겟다비 오우 하나 겟따피 하나 겟다비 라스트 겟다이피 같은데 얘가 겟다비 아니야? 어 겟다비 맞아? 나? 아니 샷건 ㅅㅂ 나 샷건 진짜 싫다 나 샷건한테 맨날 말리던데 9번에다 연마치고 빠질게요 그러면 깐지 잡아도 샷건 좀 라플리프 입안다 입안고 9번에 연마쳤어요? 8번째 연마 나 콕 날았어 16번 질렀네 16번 있었다 파람봐 올라왔다 파람봐 이거 대문 조심해 대문 하나 붙었다 뒷쪽이야 뒷쪽 대문 붙었어요 샷건인가? 모르겠어 인 아니지 아직 인할라그래 8번 하나 8방 8방 둘인거 같은데 11번 쪽도 있어 파방 있어 나가요 파방 다운 8번방 하나 있고 15번 15번 하나 15번 나왔음 11번 8번 하나다 11번 9번 9번 8번들어가다 다시 9번 다리쪽으로 계단쪽으로 그럼 저런 대가리 안되는 사람들 이뤄야 되는건가 이제 지하로 한거 아냐? 모르겠어 8번 8번 같이 가자 지금 적 뺀거 같아 올베 8번에서 지금 낙하해서 서울을 하는지 모르겠어 11번 대문 11번 도시네 뭐지? 또 돌려? 어? 누나 방송 보는 사람 있나보다 왜? 방송 보는 사람이 카톡 해준거지 대가리 안쓴다고 욕한다고 와 저기있냐 쟤네? 졸라 이상하네 저거? 머릿썼어 이거 때문이네 근데 쟤네들은 예측할 수 없는 플레이를 갖고 이식하는구만? 쟤길 남네 시즈가 진짜 개바야 쟤는 자기가 너무 빨라가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를걸? ㅋㅋㅋㅋㅋ 여기지 나이스 꿀 헬파 면망이라 폭 지동 폭나왔어요 샷건 있다 이래 아래 이래 아래 샷건 15분 먹히고 나이스 기둥 있어 기둥 있어 아 뭐 기둥 기둥 나 설한다 치즈 빨리 돌아왔어 1번 해야돼요 1번 해야돼요 1번 해야돼요 내 1번 해야돼 2번 해야돼 어 뭐야 2번 해야돼요 아 시발 아 시발 갇혔어 내가 으흠 ㅈㄴ 깐죽대면서 점프하는데 아 뭐 동방하는거 같다 얘네 동방이구나 피 뛰자 피? 어 피 전쟁나오니까 나오는거 짜고 들어간데 어 몰라 대문으로 하나 대놓고 나왔었어 어 설대하나 더 설대하나 더 너 떨어졌다 아래길 나이스 들어가 들어가 어 10분 남네 내가 뺄게 설정 적배하나 근데 더블링을 봐야지 한번 더블봐야지 맞대올까 잡아 나이스 라스트 적배 안 보여 적배 라스트 나이스 막 뛰쳐나간다 막 뛰쳐나간다 얘 그냥 뛰쳐나 그니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플레이스 이러면 B가 못나오게 그럼 어디로 나올까 모르겠어 아마 8번도 나왔었거든 에이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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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 때가 에이지아밖에 없어 이제 한번 더 아 모르겠어 계속 나오는 애가 계속 나오거든 점프사운드 B도 또 나온다 아이씨 올라갔다 올라갔어 계단 9번 9번 다운이예요 10분 당기고 A부터 깬 아이씨 이거 끊고 버리냐 아하 B도 하나 쟤 쟤 8방에 있는 놈은 모르겠어 기둥 교통 제대로 맞았어요 나 시즈 들었어 다 많았다 나 시즈 돌았어 들어갈게 들어간다 센터 하나 기둥이 있다 1번에 있어 1번 1번 둘이야 둘 둘 하나 더 하나 더 1번 쪽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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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도 왔다 우리 편 아니었어 나 2편으로 왔어 나스 2번에 있는 너 10번은 설 때 2번 위에 난간 난간 괜찮아 현대야 넌 알 수 있어 2번에 그냥 남을 것 같아 내 예측이야 아 아우 깜짝이야 기지는 듯 아니 쟤 뭐야 막 점프 쪘다가 걸어졌다 막 이럴 아 그러니까 지금 쟤네들 몰라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자기들이 주체를 못하는 것 같아 진짜 깜짝 놀랐어 기둥 쪽에 하나 있고 뒤에 바로 2명 있던데 1번에 1번에 10번에 2번에 5%, 6% 헐 6% 7% 3% 3% 지민 3% 5% 5% 5% 5% 5% 5% 5% 6% 5% 5% 6% A에 둘 어, 샷건이 있다 8번 샷건 A 둘이니까 B가자 2번 개피에요, 개피 하나 만들었어요 8번 샷건 A 둘인데 뭐하러 A를 가 8샷건 있어, 그대로 8샷건 개피다 설중 이거 1번으로 하나 달리는 사운드 둘, 둘 달린다, 둘, 척배 들고 간다 둘, 척배 둘, 척배 둘 누나 여기 오면 죽어 여기 올 건데? 잘 죽어 어? 야 3명, 적배 3명 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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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내줘, 다 내줘 다 내줘 어시 3개 안 죽지? 죽을 뻔했다, 근데 솔직히 왜 안 죽어? 아, 나 존나 무서웠어, 3명이서 막 갑자기 아니 왜냐면은 8번쪽으로 이미 B 설 때쪽으로 2명 뺐었어, 그때 그래서 들어갔어 마카이 간다 가자, 우리 A 갈래? A, A, A 우리 가틸역에서 말씀하시는데 가자, A 가틸역, 가틸역 가틸역, 가틸역 가틸역, 서벤역, 서벤역, 서벤역역 위탁 안하자 위탁 안하자 위탁 안하자 위탁 안하자 뒤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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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봐줘 하나 뒤봐줘 와 뭐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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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필요 없네 쏘고 있는게 죽어 어이